! 문자! 문자! ㅋㅋㅋㅋㅋㅋ 소녀석 힝 으 으 으 으 아이돌이 좋아서 애매하게 만나면 그냥 책 읽을거야 집사2장 어응? 집사2장 책을 해봐야 돼 집사2장 책 좀 읽자 아빠 책 좀 읽자 이제 완전 아빠한테 기대서 자네? 누가 이렇게 이쁘게 기대서 자 아빠한테? 너도 같이 볼래? 너도 같이 볼래? 똥 강아지 아빠 책 좀 읽자구 아빠 책 좀 읽자 아빠 책 좀 읽자 아빠 책 좀 읽자 이리 나와봐 왜? 아빠 책 좀 읽자 ㅇㅊ 아빠 책 좀 읽자 다시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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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리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이니 아빠가 책 뭘 읽을까 알고 그러는 거야? 아빠 책 좀 읽을게 양념장 집사2장 집사2장 잘가, 돌이